은혜 갚은 사람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대길이었어요. 대길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대길이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이 일은 허기진 탓에 식구들이 독이 든 풀을 잘못 끓여 먹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가족 가운데 대길이 많이 집에 없어서 운좋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대길은 생각 끝에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왠지 이곳에 이대로 남아 있다가는 자신까지 죽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가보자. 한양은 너른 데니까 뭐든 먹고 살 일이 있을 거야. 대길은 고향을 떠나 무작정 한양으로 갔습니다. 막상 한양에 오긴 하였지만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길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밥을 빌어 먹었어요. 밥을 빌어 먹고 한대서 잠을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대갓집에 들어가서 총 노릇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대길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쫓아 민정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대감님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곳이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대감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정승은 대기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거지와 다름이 없지만 행동과 말투는 영리해 보였어요. 민정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겨 받아줄 것이니 열심히 일해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대길은 민정승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길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서 하였어요.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물을 뿌리는 일도 대길의 몫이었습니다. 녀석, 제 밥값은 안 온구나. 민정승의 자식들이 글 공부를 할 때면 대길은 옆에서 듣고 그대로 외워버렸습니다. 어깨너머로 글씨도 배웠어요? 어느 날 대길은 자신이 아는 글씨를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민정승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 그것이 무슨 글씨인 줄 알고 쓰느냐? 예? 어떻게 글을 읽혔느냐? 자제분들이 글 공부를 할 때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래, 너도 글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냐? 대길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부터 조금씩이라도 글 공부를 하도록 해라. 민정승은 대길을 마음속으로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대길은 다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민정승 집에서 살았어요. 내가 이번에 평양감사로 가게 되었다. 너를 내 곁에서 일을 돕는 비장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대감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서겠습니다. 민정승이 평양감사로 일하는 동안 대길은 곁에서 정성껏 민정승을 모셨습니다. 민정승이 평양감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대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이곳에 남아 중국과 무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알아서 해라. 대길은 그동안 비장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중국의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단 같은 귀한 물건을 산 뒤 배에 싣고 충청도 강경으로 가서 팔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대길은 수만금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집안을 다시 일으킬 만큼 돈을 모았으니 고향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대길은 그 길로 어렸을 적에 떠나온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던 자리는 알아보기도 힘들게 변해 있었어요. 집은 오간 곳이 없고 잡초만 무성하구나. 대길은 옛집이 서 있던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집 뒤로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과 밭을 산 뒤 가까운 곳에 연못도 팠어요. 이제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겠구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 대길은 한 해 동안 천석의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석군이 되었구나. 이게 모두 민정승님의 은혜 덕분이 아닌가. 민정승께서는 편히 계신지 모르겠구나. 대길은 그 길로 한양으로 가서 민정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승이 살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민정승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좋지 않은 일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이 이 집을 팔고 한양 북쪽으로 이사를 갔지요. 이 일을 어쩌지?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대길은 슬피 울며 민정승 내 식구들이 사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대길은 작고 허름한 집으로 들어섰어요. 민정승의 아들이 대길을 반겼습니다. 이게 누군가? 대길이가 아닌가? 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정승어른께서 저를 거두어준 은혜를 갚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고맙네. 자네 도움을 받게 되다니 아버님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던 걸세. 그리로 대길은 85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민정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민정승 내 살림살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길이 민정승의 은혜를 은혜로 갚았다고 칭송하는 소리가 높았답니다. 이생의 살아가는 법 한양의 남산 및 묵적골에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생의 집 근처에는 우물이 있고 그 위쪽에 오래 묵은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집이라야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쓰러져가는 두억한 초가집이었어요. 이생은 책 읽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사실 이생에게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엄청난 능력과 배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생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자 아내가 삭 바느질을 하여 가까스로 끼니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헐벗고 굶주리는 걸 견디다 못해 하소연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글은 무엇 때문에 계속 읽고 있습니까? 이생이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직 글을 다 읽지 못하였소. 아내는 기가 찼지요? 그러면 다른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요. 이생이 잠시 뜸을 데리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외출을 좀 해야겠는데 내가 걸치고 나갈 만한 옷이 있소. 정말 딱한 양반이시군요. 입을 만한 옷은 닭국식과 바꾸었지 걸칠 옷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따지듯 말하자. 이생은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걸치고 나갈 옷 한 벌이 없다니. 사당에 참배할 때 입는 다 헤어진 도포 한 벌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라도 가져올까요? 그렇게 하시오. 이생은 그 도포를 몸에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 누덕누덕 키운 이생의 옷을 보고 저기 거지가 간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댔습니다. 이생은 그저 껄껄 웃을 뿐이었어요. 거리에 나서자 장사꾼들이 길을 막고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파시려오? 허허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무슨 물건을 팔려고 나온 사람 같소? 내가 묻는 말이나 대답을 해주시오. 어서 묻기나 하시오. 한양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누구요? 김동지라는 사람이오. 이생은 곧장 김동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답게 집이 으리으리 하였어요. 이생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김동지를 찾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만난 김동지는 얼굴색도 좋고 옷차림도 화려하였어요. 주인장이 부자로 소문난 김동지시오? 그렇소. 김동지는 이생의 옷차림을 보아 양식을 구걸하려는 것으로 짐작하였습니다. 나는 집이 몹시 가난한 사람이오.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주인장이 돈 망괴미만 좀 빌려주시오. 망괴미가 안되면 곤란하오. 김동지는 처음에 웬 정신나간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망괴미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김동지는 이생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이생의 사람 됨되미를 가늠하는 눈치였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이윽고 김동지가 입을 떼었습니다. 그러지요. 김동지가 두말하지 않고 망괴미라는 큰 돈을 내주었는데 이생은 고맙다는 인사치레도 변변히 하지 않고 돈을 덥석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당하게 집을 나갔지요. 곁에 있던 김동지의 아들들과 손님들은 이생을 거지로 여겼습니다. 이생이 가고 나자 모두들 놀란 눈으로 김동지를 바라보았어요. 주인 어르신 어쩌려고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십니까? 김동지는 태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만 대하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당당하기 짝이 없으니 그 정도는 빌려주어도 탈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네. 집으로 돌아간 이생은 청괴미의 돈을 부인에게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내가 이번에 집을 나가면 10년 뒤에나 돌아올게요. 그동안 이 돈으로 생활을 하시오. 부인에게 떠나겠다는 말을 한 이생은 다시 김동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지는 점심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오? 경상도로 가려고 합니다. 내 아래에서 일을 해온 하인이 한 명 있는데 부지런한데다 일도 재빠르게 합니다. 데리고 가시겠소? 김동지는 이생에게 옷 한 벌을 내주며 갈아입도록 권하였습니다. 이생은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김동지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자 이생은 정과 달리 당차고 의젓한 선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생은 헌 옷가지를 싸서 짐 꾸러미 속에 넣었습니다. 그 길로 이생은 하동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물건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생은 장날을 따라 옮겨다니며 그 지방의 장터에 나온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였더니 그 지방의 모든 물건이 바닥이 났어요. 나중에는 장터에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장에서 물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군. 이생은 그동안 사들인 물건들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물건들은 사들인 값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팔려나갔어요.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되판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계속하자 돈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생은 그 지방에서 도둑질을 하는 도둑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사람들에게 도둑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어요. 도둑들이 몇 명이나 되며 소골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수백 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심리를 가면 땅이 험하고 숲이 우거진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을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툭 트인 곳이 있고 큰 굴이 보이지요. 그곳이 바로 도둑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생이 하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배에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내가 어음을 보내거든 돈을 보내라.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인을 바닷가로 보낸 뒤 이생은 홀로 도둑들이 산다고 하는 굴을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산을 따라 북쪽으로 가니 전에 들은 대로 커다란 골이 있고 돌문이 달려있었어요. 문을 열고 굴 안으로 들어가니 굴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마침내 도둑들이 사는 초가집 소식칸이 보였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던 도둑들이 깜짝 놀라 몽둥이를 들고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니 놀라지 말라. 너희를 잡으러 왔다면 혼자 몸으로 이곳에 왔겠는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가 나를 따라온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한 무리의 도둑들이 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내 자네들을 위해 할 일이 있어 이곳까지 왔네. 그러자 도둑들이 이생을 향해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대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만한 사람이 없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늘이 굽어 살피셔서 대장님을 보내주셨군요. 이어 모두들 이생에게 윗자리를 안기를 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생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생이 그곳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장님,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어음을 써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바닷가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생은 어음을 주며 하인이 기다리고 있는 배에 다녀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곧 돈이 와서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어요. 도둑들은 이생 덕분에 도둑질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부모와 저자를 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생의 물음에 도둑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절반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하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여러 해가 지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조차 모릅니다. 도둑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약간의 돈을 줄 테니 각자 고향 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곡식 시약과 농기구를 사가지고 바닷가로 다시 모여라. 이생이 도둑 한 사람에게 백괴미식 돈을 나누어주자 도둑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도둑들은 약속대로 바닷가로 모였어요. 이생은 시약과 농기구를 배에 싣고 농사일을 할 소도 사오십 마리 사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과 함께 서남 쪽으로 배를 몰았어요. 마침내 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너희와 내가 살 곳이다. 이생은 도둑들과 함께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들에 불을 질러 농가밭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른 봄이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자 그해 가을 풍년이 들어 벼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함경도 북쪽 지방에 흉년이 들자 이생과 도둑들은 자신들이 농사 지은 곡식을 싣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 곡식이 모자라 사람들이 굶조림에 시달리자 황해도와 평안도로 곡식을 싣고 나가 팔았어요. 이생과 도둑들은 돈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할 정도로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또 소들이 새끼를 계속 낳아서 수백 마리가 되자 이생과 도둑들은 소와 곡식을 싣고 육지로 향하였습니다. 배가 경기도 바닷가에 도착하자 이생은 도둑들에게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본래 도둑이 아니고 양민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이생은 한 사람당 오백 괴미의 돈과 곡식과 소를 나누어주며 도둑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들은 큰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을 보내고 난 뒤 이생은 남은 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돈은 아직도 백만 괴미가 남았어요. 이생은 남은 돈을 배에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닷을 내렸습니다. 하인에게 배를 지키라고 한 뒤 짐 보따리 속에서 처음에 집을 나설 때 입었던 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사이 꼭 10년이 지났구나. 이생은 헤어진 옷차림으로 김동지를 찾아갔습니다. 김동지는 초라한 이생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가 보구려. 이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을 잊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곳에 올 때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었지요. 이생이 배에 백만 괴미를 싣고 왔으니 10년 연에 빚진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동지는 이생이 그동안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백만 괴미를 벌었소? 이생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대는 큰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물러나 숨어 지내니 그 재주가 아깝습니다. 김동지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생이 가지고 온 백만 괴미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 갖자고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돈은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도 늙었으니 매일 한 괴미의 돈을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입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도록 말이오. 정 그러시다면 뜻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지의 집에서 나온 이생은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자리는 그 자리이건만 이생이 살던 초가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대궐처럼 큰 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이 문 밖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니 김동지의 집 못지않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여봐라 이 댁이 누구 댁이냐? 이생이란 어른의 댁입니다. 바깥 어른은 집을 떠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안방 마닌만 안에 계십니다. 지금 집주인이 이생이라고 하였느냐? 예?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집주인이니라. 이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곧장 부인에게 갔습니다. 이생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생을 맞았지요? 이생 부부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생은 어떻게 마련을 하였소? 당신이 주신 돈 천 꾀미에서 사백 꾀미로는 집을 짓고 나머지로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수십만 양이 되었습니다. 부인에게 그리 많지 않은 돈을 주었건만 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았구려 나보다 당신이 돈을 불리는 재주가 더 좋소. 이생은 흐뭇하게 웃으며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 이생은 다시 몸을 감추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문난 익살꾼 옛날에 한양에서 소문난 익살꾼인 오무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무름은 높은 벼슬아치들의 집을 드나들며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절 한양에 구두새로 소문이 자자한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그 부자 영감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찌찌하여 남에게는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자 영감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손을 벌벌 떨며 아들들한테도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부자 영감은 세월만 보낼 뿐 누구에게도 재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 영감이 오무름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무름은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요. 이번에 부자 영감의 재물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군. 오무름은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갑부로 유명한 이 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들까지 여럿을 두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지를 보고 상팔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하면 상팔자라 할 만하군. 그런데 이 양반이 워낙 남에게 나누어주기를 싫어해서 자식들과 형제들에게도 부채 하나 나누어줄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산을 모을 때 엄청 고생하였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보자라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라 이 동지도 곧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눈에 밟혀 지중나. 어쨌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이 동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 나는 평생 동안 재물을 모으느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구나.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였답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무얼 그리 아쉬워해 그 늙은이도 참 보자 영감은 자신의 처지는 잊고 오물음의 이야기에 점점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감님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죽게 된 이 동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동지의 유언은 여느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내 평생 동안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부자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저승길을 떠나려고 하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남들에게 나누어줄 줄을 모르고 모으기에만 바빴던 것이 이제 와서 너무도 후회스럽구나. 죽어서 도난 분인들 쓸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유언을 하니 내가 죽거든 내 손을 싸지 말거라. 그리고 내 관양 쪽에 구멍을 뚫어 두 손을 밖으로 보이도록 내놓아 길 가는 사람들이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산처럼 쌓인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란 말이다. 뭐 그런 유언이 다 있나? 보자 영감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동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어요. 마침 제가 이리 오다가 이동지의 상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지의 양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렇게 큰 부자여도 빈손이더군요. 왜 저렇게 해놓았는지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이동지의 유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꼭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들은 일이라서 그대로 전화였을 뿐이지요. 이야기를 듣고 난 보자 영감은 그 이야기가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허무하기도 했어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남에게 욕도 많이 얻어들은 것입니다. 저 보자 영감은 아흔아홉 섬을 가졌으면서 한 섬을 더 채워 꼭 백섬을 만들려는 신보야 자신을 원망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귀가에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오물음의 이야기는 자신을 놀리는 듯한 이야기이긴 하였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네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으니 자네에게 후원상을 내리겠네. 오물음은 부자 영감에게 대접을 잘 받은 뒤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 영감은 가난한 사람들과 집안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모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로 부자 영감은 산속에 정자를 짓고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나머지 생애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며 칭찬을 하였답니다. 그럴 때면 부자 영감은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당당하게 대답했대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김사공의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김사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사공은 제주 목사가 임금에게 바치는 버섯, 전복, 우무, 청각 따위의 제주 명산물들을 씻고서는 서울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해 서울에 가서 진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 밖을 나와 인가도 없는 곳을 걸어오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김사공의 귀에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사공이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논두렁에 웬 여자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귀신인가 사람인가 귀신이거든 어서 천상으로 가고 사람이거든 내 눈앞에 누구라고 똑똑히 보여라 김사공이 이렇게 말하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아니오시다 저는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이 온대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울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승의 딸은 종들이 자기를 가마에 태워 여기에다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김사공은 딱 한 사정이라 생각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의 도포자락을 잡고 저를 데리고 가서 살게 해주세요 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딱 했어요. 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라 데려갈 수가 없구나. 제주도라도 따라가겠으니 제발 데려가 주셔요 하며 정승의 딸은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즈음 제주도 사람은 육지에 못 나오고 육지 사람은 제주도에 자유로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사공은 정승 딸이 애원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여 제주도로 데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나하고 같이 가보자. 김사공은 허정승의 딸을 데리고 배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에 오를 때에는 다른 사공이 알까 보아 도포자락으로 숨겨 몰래 태웠습니다. 배가 제주에 닿았을 때는 관원이 알까 두려워 밤중에 내려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서는 방문을 닫아 걸고 일체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아가씨는 갇혀있는 몸이나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열여덟 살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가씨는 너무도 답답하여 남쪽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바라보다가 김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은 무엇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머슴들이 등에 진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제주 사람들은 힘껏 일해야 살게 되어 있어서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바까리를 하러 가는 거란다. 아가씨는 또 북쪽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저 바다에서 호이호이 하고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여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모진 일을 해야 사는 곳이라서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을 따가지고 나와서 내는 소리란다. 저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란다. 그럼 저도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셔요. 헤엄치는 걸 배워서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김사공은 아가씨에게 해녀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장만해 주어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바다에 들어가 해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내는 동안에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오래지 않아 뛰어난 해녀가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큰 전복 청근 작은 전복 청근을 땄습니다. 전복 속에서 진주가 나와 모아놓은 것이 어느덧 단말 닷대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근방에서 볼 수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김사공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많이 얻어 부자가 된 것은 네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보물을 우리가 독차지 하는 것은 죄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진주를 골라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사공은 부인의 뜻이 기특하다 생각하고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오 하며 찬성을 냈습니다. 김사공은 많은 진주를 배에 싣고 서울에 올라가 임금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임금은 매우 반가워하며 웃는 얼굴로 김사공에게 말 했습니다. 그대 성의가 기특하니 내 무슨 벼슬이라도 내려주겠노라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김사공은 뜻밖의 말에 큰 벼슬을 어찌 바라오리까 꼭 벼슬을 주시겠으면 동지 벼슬이나 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욕심 없는 김사공을 좋게 보고 동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허정승의 딸에게는 칠색 구슬을 선물로 내려주었어요. 임금에게 선물 받은 칠색 구슬로 해서 뒷날 김사공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지자 구슬 할머니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하인 여섯 명 옛날 옛날에 마법을 부리는 늙은 여왕이 살았습니다. 여왕의 딸은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늙은 여왕은 사람을 꿰어서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딸에게 청혼하면 여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딸을 차지하고 싶거든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요. 수많은 남자들이 처녀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여왕이 내는 시험을 들었지만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왕자도 처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대해 듣고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 처녀에게 청혼하겠습니다. 절대로 안된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자리에 몸져 놓았고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렸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미어지는 가슴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나 내 행운을 찾거라. 그것 말고는 널 도울 방법이 없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고 건강해진 몸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달리는데 저 멀리 땅위에 커다란 건초더미 같은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땅위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배는 그야말로 자그마한 산만 했습니다. 길을 가던 왕자를 본 뚱뚱한 남자는 까마득히 위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려하시거든 저를 하인으로 데려가시지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같이 군뜬 사내를 데리고 내가 뭘 하겠나? 아닙니다. 저는 몸을 한껏 부풀리면 삼천배는 더 뚱뚱해져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쓸모가 있겠구나. 나와 함께 가자. 그리하여 뚱뚱한 남자는 왕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그들은 잔디밭에 귀를 갖다댄 채 엎드려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나? 귀를 기울이고 있지요?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뭘 그렇게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있나? 바로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있지요. 제 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거든요. 풀이 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엿본 딸을 가진 늙은 여왕의 궁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청원한 남자의 머리를 윙하고 내려치는 칼소리가 들리는 군요. 왕자가 말했어요.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던 그들은 땅에 놓인 한 쌍의 발을 보았어요. 더불어 다리처럼 생긴 것도 보였는데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족히 소십 걸음을 더 걸어가자 몸뚱이에 이르렀고 마침내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다란 사람을 봤나? 왕자가 말 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사지를 쫙 펴면 삼천배는 더 길어지지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제 키가 더 크답니다. 저를 데려가신다면 기꺼이 왕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 너도 함께 가자꾸나. 쉬지 않고 길을 가던 그들은 붕대로 눈을 가린 채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왕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빛을 볼 수 없는 장림이니? 아닙니다. 저는 붕대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요. 제 눈길은 그토록 무자비하답니다. 제 능력이 왕자님에게 소용이 된다면 기꺼이 왕자님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꾸나.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들은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온몸을 으슬으슬 떠는 통에 손가락 하나도 가만히 두지 못했어요. 어째서 그리 떨고 있느냐 햇볕이 저리도 따사로운데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체질이 워낙 달라서요. 날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제 몸은 꽁꽁 얼어붙는답니다. 얼음 한가운데 있으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불 한가운데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지요. 참으로 희한한 녀석이로구나. 너도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렇게 길을 가던 그들은 목을 쭉 느려 빼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산 너머까지 멀리 내다보았어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저는 눈이 밝아서 온 숲과 들판 골짜기와 산 등성이 너머까지 보인답니다.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지요.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리하여 왕자는 여섯 명의 하인과 늙은 여왕이 사는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딸을 내게 준다면 당신이 내는 시험을 통과해 보이겠습니다. 마녀는 저토록 잘생긴 청년이 이번에도 덫에 걸려들었으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내겠다. 세 번 모두 통과하면 너는 내 딸의 주인이자 신랑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홍해에 빠뜨린 반지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하인들이 묻고 있는 대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쉽지가 않구나. 홍해에서 반지를 건져내야 한다. 무슨 수가 좋을까? 그러자 눈이 밝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반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보지요. 그러고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뾰족한 바위에 걸려있네요. 이번에는 기다란 남자가 그들을 들체매고 가서 말했습니다. 반지를 볼 수만 있다면 바로 건져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수가 없겠군요. 뚱뚱한 남자가 그렇게 말하더니 바닥에 엎드려 입술을 바닷물에 갖다댔습니다. 파도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듯 휘몰아쳤지요. 뚱뚱한 남자는 바닷물을 남김없이 들이마셨고 바다는 메말라 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남자가 살짝 허리를 굽혀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반지를 손에 든 왕자는 기뻐했고 그것을 늙은 여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여왕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래 바로 그 반지로 구나.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들 자래다. 보이느냐 나의 성 너머에 있는 저 목장에 살찐 황소 300마리가 불을 뜯고 있다. 너는 그 황소들의 가죽과 털 뼈와 뿔까지 모조리 먹어 지워야 한다. 그리고 목장 지하실에는 포도주가 300통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인할 때까지 마셔야 한다. 황소의 털 한 올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남겼다가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손님이라도 한 명 부르면 안 될까요? 음식은 함께 들지 않으면 맛이 없는 법이니까요. 늙은 여왕은 심술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은 불러도 된다. 그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겠지. 하지만 더는 안 되는 이라. 그리하여 왕자는 하인들에게 뚱뚱한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손님이 돼줘야 한다. 한번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아라. 그리하여 뚱뚱한 남자는 몸을 한껏 부풀렸고 황소 삼백마리를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식사 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포도주는 통째로 들고 마시는 바람에 잔이 필요 없을 지경이었고 손톱에 묻은 포도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 먹어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왕자는 늙은 여왕에게 가서 두 번째 시험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마녀는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여태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한 자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남아있다. 늙은 여왕은 생각했습니다.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내 머리는 몸뚱이 위에 온전히 매달려 있지 못할 걸. 오늘 저녁 내 딸을 내 방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 딸을 껴안아라. 내 딸이 내 품에 안겨 있거든. 너는 잠이 들지 않도록 참아야 한다. 내가 열두시 정각에 가서 보겠다. 그때 내 딸이 안겨 있지 않으면 너는 지는 것이다. 왕사는 생각했습니다. 쉬운 시험이다. 눈을 꼭 뜨고 있어야 겠구나. 하지만 왕사는 하인데를 불러 늙은 여왕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 처녀가 내 방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망을 보아라. 밤이 되자 늙은 여왕이 딸을 데리고 와서 왕자의 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남자가 두 사람 주위를 동그랗게 몸을 말았고 뚱뚱한 남자는 문앞을 지켰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영혼은 얼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처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창문 너머로 처녀의 얼굴을 비추자 왕자는 처녀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지요. 왕자는 처녀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기쁨과 사랑으로 넘쳤으며 두눈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열한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늙은 여왕이 마법을 걸어 온 세상 사람들을 잠들게 했어요. 물론 처녀만 빼고요. 그렇게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열두시 십오분 전이 되자 마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시 깨어났어요. 오 이리 슬프고 비참할 때가 결국 지고 말았구나. 잠에서 깨어난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하인들도 단식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귀가 밝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처녀는 여기서 삼백시간 정도 떨어진 바위에 앉아서 제 운명을 한탄하고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기다리야 몸을 고추 세우면 한두 걸음으로 거기 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 기다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매서운 녀석도 함께 가야겠어. 그래야 바위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기다란 남자는 눈에 붕대를 감은 남자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마법에 걸린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곧이어 기다란 남자는 눈길이 매서운 남자의 눈에서 붕대를 풀었고 그가 그냥 한번 바라보자 바위는 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남자는 처녀를 팔에 안고 순식간에 되돌아왔고 동료도 그만큼 빨리 데려왔습니다. 열두시 종이 울리기 전에 그들은 모두 아까처럼 자리에 앉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열두시 종이 울리자 늙은 마녀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마녀는 제 딸은 300시간이 걸려야 닿을 수 있는 바위에 앉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딸을 보고 마녀는 놀랐어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여기 있구나. 마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녀를 왕자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때 마녀는 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네가 저런 미개한 족속의 말을 들어야 하다니 게다가 내 신랑을 내 손으로 직접 고를 수 없다니 부끄러운 줄 알거라. 자존심이 샌 처녀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끌어올라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처녀는 다음날 아침 나무 딴 300개를 가져다 놓게 하고 왕자에게 말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지만 누구 하나가 나무 한 가운데 앉아 불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왕자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왕자를 위해 불에 타 죽을 하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녀에 대한 사랑으로 왕자가 직접 불 속으로 들어가 앉을 테니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를 했는데 슈위를 타는 녀석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이 녀석 차례네요. 그리고 그를 장작더미 한 가운데에 앉히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장작더미가 몽땅 타버리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불길이 사그라지자 잿더미 한 가운데에 서 있던 슈위 타는 남자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말했어요. 이런 슈위는 내 평생 처음 겪어보네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어버렸을 겁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는 이름 모를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했어요. 그렇게 왕자님은 소원을 이루었고 여섯 하인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이생의 살아가는 법 이야기는 허생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옛날 이야기입니다. 매점 매석으로 돈을 크게 번 이생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도둑들을 없애주었습니다. 끝내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지요? 공부만 하여 세상 물정을 모를 줄 알았던 이생이 아마도 책을 통해 장사하는 법과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